윌리엄은 언구 선수대라는 걸 바랐는데요. 4년 전 생애 첫 시트에 도전했던 세마타. 실패의 굴욕을 맛보고 말았는데요. 이리 봐봐. 우린 박수. 박수. 공이야 공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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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진짜 팬입니다. 제가 팬이에요. 잘 보고 있어요. 3점 슛의 달인으로 유명한 강병현 선수. 훈훈한 외모까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혼남 슈터인데요. 2013년 미스코리아 출신 박가웅 씨와 결혼. 두 아들의 아빠라고 하네요. 윌리엄. 윌리엄 동생 동생. 하이파이. 하이파이. 하이파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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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엄 안녕. 윌리엄. 윌리엄 이거 뭐야. 어? 이거 누가 줬어. 누구 줬어? 준이가 줬어. 준이가. 몇 살? 다섯 살? 오우. 윌리엄 다섯 살 형이네.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몇 살이야? 아 얘는 지금 11개월 됐어요. 벤틀리랑 친구인가? 12개월? 어. 11월 생이에요. 5월 생. 이 친구다. 근데 오늘 농구장이 어떻게 오셨어요? 아 오늘 시트하러 왔어요. 시트하러 와요? 윌리엄이? 우와 오늘 시트하는구나. 멋있다 윌리엄. 윌리엄 연습 좀 했나? 형아는 해볼까? 농구 잘해요? 네. 진짜로? 혹시 윌리엄한테 좀 팁 좀 줄 수 있을까? 슛 해봐. 옳지. 윌리엄 봤어? 우와. 아 잘했어요. 윌리엄 한 번 더 해봐. 슛 소리야. 아 잘하네. 슛 소리야. 아 잘하네. 슛 소리야. 아 역시. 경기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자 서서히 들어차는 관중들. 장래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는데요. 윌리엄은 아빠가 못다 이룬 시트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까요? 형이지. 형이지. 어? 뭐야? 어? 깡깡. 잘하고 와요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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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엄. 윌리엄. 우리 잘해야 돼 윌리엄. 윌리엄 화이팅. 춰입니다. 가자! 화이팅! 가자! 가자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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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우리 우유경이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. 오늘 무조건 승리하는 걸로... 승리하는 걸로...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! 여러분도 함께 같이 응원합시다! 같이 응원합시다! 2, 2, 3! 3, 2! 준비 됐어? 4, 3! 넣은! 점프해서 오 쩝을! 오우.. 오우! 많은 관중들이 숨죽여 윌리엄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아인다 아, 이거 진짜 감동이었거든요. 우리 애가 2살도 안 됐는데 벌써 시트하더니 가는 길은 벌써 정했어요. 뭐, 기대돼요. 윌리엄! 4야? 4야? 4야, 진짜 달랐다. 계속 타고 있어요. 대박이지요? 이렇게 예쁘데? 그러니까. 마마. 마마? 형, 뭐 있어요? 귀여워. 귀여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뭐야? 안녕하세요. 이거 어떻게 깨야 돼? 세 개. 세 개. 세 개. 세 개. 세 개. 탁. 탁. 빨리. 안 돼? 아빠 보여줄게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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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한 거야? 윌리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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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농구장 재미있는 거 엄청 많은데 형아랑 같이 갔다 올까? 네. 네. 준희. 준희가 구경시켜줘 농구장. 형. 형이랑 갈 거야? 네. 나의 게다가 다시 고겟이 다같은 것 같아요. 네. 한번 joke. 성함. 호기. 마. 자. 왠아. 마. 마. 나 어떤 거야? 제발. 아우. 셰야. 아우. 아우,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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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하예. 재밌어. 음, 차가워. 으아아아. 한편 숙련 중인 배수님은 벤틀린은 꿈틀꿈틀 이제 일어나려나 봐요 잘잤니 벤틀린? 잘잤어요? 잘잤어요? 벤틀린 하이 친구들, 벤틀린 하이 하이 아, 예쁘다 네 근데 벤틀린은 좀 같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샤프한 느낌? 너무 순하다 벤틀린 이모, 이모, 이모 안녕하세요 이모, 이모 안녕하세요 어? 어? 왔네 이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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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하네 아들만 넷 다음에 또 만나요